네 33번째 포인트인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패키징은 개발이 완료된 제품 그리고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형태로 패키징 한다라는 게 바로 핵심 그리고 키워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쭉 읽어보시되 우리 앞서서 소프트웨어 모듈의 이해 파트에 남아있는 이 모듈에 대한 개념 정도는 우리 알고 있죠 이미 그래서 모드는 왜 한다고 그랬죠 결합도와 응집도에 대한 개념 알고 계시죠 결합도는 최소화하고 응집도는 최대화하는 게 바로 모듈화의 목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운원 시절 통승기 자스세회 공내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신다 그러면 앞에 있는 동영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키징과 모듈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서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패키징은 사용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완료하고 나서 사람한테 인도되는 실사용자에게 인도되는 그 시점이 바로 패키징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는 건지 현재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런 재반사항 하드웨어 스펙 이라든지 어떤 인프라 스펙을 따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패키징 작업을 할 때는 사용자 중심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시면 사용자 관점에서 패키징 고려사항이 있고 사용자 실외 환경 이해가 이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전문적인 IT 용어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이 패키징 관련된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그 다음에 다음 장에 할 포인트 34번에 있는 제품 소프트웨어 매뉴얼 작성하기 그 다음에 나오는 35번째 포인트인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하기 등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이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이해 안 가는 부분도 꼭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을 다 했다라는 가정 하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이해는 충분히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밑에 참고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재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소프트웨어 매뉴얼은 다음 34포인트에서 그리고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는 우리 35번째 마지막 포인트장에서 우리 다루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내용들에 대한 축약형 혹은 요약본이니까 그래도 한번 정도는 쭉 읽어봐 주시면 다음에 학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반드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패키징 순서에 대해서는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달달달달 외워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읽어봐 주시되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관리를 고려한 제품 릴리즈 노트 작성이라고 하는데 릴리즈 노트에 대한 개념만 우리가 예시로 하나 알고 있으면 접근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죠 이 강의 또한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실 분들도 있는데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하거나 혹은 업데이트를 할 때 항상 이런 게 나와요 이 버전은 몇 버전이고 어디가 수정되었으면 어디가 수정될 예정이고 그리고 기능은 어떻고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권한들이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등등등등등에 대한 그 하나의 앱에 대한 스펙 스펙이 나오는데 이 앱에 대한 스펙을 정의해 놓은 게 바로 릴리즈 노트 혹은 어떤 버전 관리를 위해서도 적어놓죠 이 앱에 대한 수정 사항이라든지 어떤 기능 추가된 기능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게 릴리즈 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릴리즈 노트라는 게 왜 중요하냐 라고 봤을 때 릴리즈 노트는 그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릴리즈 노트의 핵심 기능은 뭘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 여기 버전 관리를 위해서 릴리즈 노트를 작성한다 혹은 사용자에게 이 제품에 대한 이 앱에 대한 스펙을 제공하기 위해서 릴리즈 노트를 작성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 릴리즈 노트 작성 시 고려 사항 등이 있어요 이것도 뭐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이것도 뭐 상식선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 항목은 뭐 헤더 개요 목차 이슈 그 다음에 재연 항목 수정사항 사용자 영향도 소프트웨어 영향도 노트 면책 조화 연락 정보 등이 있죠 이 관련된 이 내용들이 모두 안드로이드 앱 우리 플레이스토어 인가요 어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보면 어 항상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 한번 지금 이 순간 어 이 수업이 끝나고 한번 접속을 해보시고 과연 이런 항목들이 정말 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만 해두시고 어 다음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라고 하면 이 노트 작성 순서인데 이것도 앞서서 설명했던 거랑 어 같아요 그래서 어 특별히 뭐 이걸 달달달달 암기를 해주세요 라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어 버전관리를 위해서 릴리즈 노트를 작성하는데 이 릴리즈 노트를 어 왜 작성하는지 그리고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도가 확실히 쓰면 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릴리즈 노트 작성하는 순서는 어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해해요 뭐 달달달달 암기보다는 이해 우선 중심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 다음은 패키징을 위한 도구 뭐 설치 수행 배포 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이 부분은 개갈적인 내용이고 어 우리가 실제로 시험화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음 디지털 drm 관련된 거거든요 drm 관련된 부분인데 drm 관련된 부분은 어 우리가 drm 알죠 어 디지털 라이터 매니지먼트 결국에는 그 drm 이라는게 그 저작권 관리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워터마크 부분 있죠 어떤 회사에서 인쇄를 했을 때 뒤에 워터마크가 찍힌다든지 동영상을 재생을 하는데 어 동영상 하단이 하단 혹은 하 상단 그 쯤에 그 동영상을 어 로그인 한 사람에 대한 아이디가 나온다든지 어떤 추적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관리 도구 중에서 하나가 바로 drm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작권 관리 도구의 구성 요소는 컨텐츠 제공자 분배자 패키죠 보안 컨테이너 그 다음에 drm 클라이 클리어링 하우스 등이 있어요 이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은데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 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음 여기 보면 클리어링 하우스 라는 게 있어요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컨텐츠에 대한 티관리 혹은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중요한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되 이 클리어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어 이해는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서른 세번째 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이라는 단언을 하고 있어요 이 패키징 이라는 이 단언에서 어 단언에서는 중요한 것은 사실 이해해요 어떤 패키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 릴리즈 노트는 왜 하는지 그리고 릴리즈 항목에 대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drm 이 패키지 drm 이 패키징 수행하면서 디아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는 이 패키지 drm 을 어떻게 설정하는 지가 왜 설정하는 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더 들어가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저작권 관리 구성 요소 중에 클리어링 하우스가 어 중요하다 왜냐 여기서 키 관리를 하고 여기서 키라는 것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 하나의 키 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라이센스 으 발급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클리어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밑에 보면 이건 또 쭉 읽어봤어요 뭐 암호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암호화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암호화 라면서 키에 대한 개념도 어느정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식별자 그리고 식별자 그리고 저작권 표현 그 다음에 정책권리 크랙 방지 인증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이걸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키징 도구를 활용한 설치 및 배포 순서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이 또한 사실 그 크게 뭐 중요도 면에서는 뭐 어 반드시 알아야 돼 알아둬야 됩니다 라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패키징을 왜 하는지 어떤 관점이 어떤 관점이죠 사용자 관점이죠 그리고 패키징을 할 때 릴리즈 노트를 작성하는데 릴리즈 노트는 왜 작성하고 그 작성되는 항목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근데 릴리즈 노트를 왜 작성해요 가장 큰 이유는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작성한다고 했죠 그리고 어 마지막에 DRM DRM 중요하다 DRM에 대한 어떤 구성 요소도 다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클리어링 하우스 왜 중요하죠 키 관리를 한다 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죠 키 관리와 라이센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정도가 바로 우리의 33번째 포인트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하기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언급을 안 했거나 혹은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다만 학습을 하면서 중요도 면에서는 사실 뒤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투자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꼼꼼히 체크를 해 보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3번째 포인트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하기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